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후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날에는 백신에 따른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오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P 0.1% 상승하면서 역시 신고가 경신했고 나스닥은 0.59% 내렸어요. 이제 장 중에는 장 초반에는 특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이 1% 넘는 큰 폭의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에도 이제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었는데요. 이날 또다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로 올라가면서 지금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기사 하나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최근에 이제 기술주랑 관련해서 좀 경고의 그런 기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또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제목이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양책 통과로 인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시가 되면서 이제 동부시간 4시 기준으로 1.626%까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상태고요. 장중에는 1.642%까지 오르면서 2020년 2월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30년물 국채금리도 10 베이스 포인트 오른 2.388%까지 올랐고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BMO 캐피털 마켓의 이한 린젠 전략가는 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이제 지금 채권 시장에 약세 분위기를 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와 관련된 타임라인이 나온 것.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아마 7월 4일이 이제 독립균형일이죠. 7월 4일 정도 되면은 약간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가야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호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채금리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2년물 여기 보시면은 2년물 금리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 차이 이제 스프레드도 1.486%를 기록을 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가장 넓은 수준으로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해요. 경제의 긍정적인 이제 신호에 긍정적인 이제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장중인데 이거 S&P500 지수 0.3% 내렸고 나스닥 1% 내렸다고 했죠. 이제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온 부양책 소식도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본 기사였는데 뭐였냐면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아마 이제 5월까지는 미국의 모든 어른들이 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이 생길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에서 지금 백신 보급이 정말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이제 원하는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고 7월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거예요. 또 여기 나온 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좋게 나온 것 역시 신규 실업수당 이것도 국채금리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열릴 연준의 3월 통화정책회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완다의 에드워드 모야 이 선임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만약에 3월 17일 연준 FOMC 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시장의 매도세가 더 이제 가팔라 더 심해진다면 이제 연준은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연준은 이제 뭐 타이트한 금융 상황이나 무질서한 그런 상황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주 연준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좀 무서운 기사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엄청 낙관적인 기사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약간 이 기사도 눈에 띄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도달을 한다면 기술주가 20% 내릴 수 있다고 네드 다비스 리서치가 계산을 했다고 해요. 네 자 이제 네드 다비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한마디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20%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이제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 나스닥 그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향후 이익 수익률 그러니까 Forward Earning Yield 이거랑 그리고 이제 BAA 마이너스 등급의 폐사체 수익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산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네드 다비스 리서치가 2014년 이후 이 분석이 뭐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거의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해 후반에는 2%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 주식과 채권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면 나스닥 지수는 20%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조셉, 칼리 씨의 수석 전략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자 이제 올해 경제가 또 재개되고 그리고 더 많은 부양책이 생기고 한다면 이제 BAA 회사체 수익률이 4.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20% 내려간다면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난 8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2월 16일을 고점 대비 11% 내려서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 이제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뭐 96.4%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8% 넘게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소식 아까도 약간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1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6,60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태도지수 83 기록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태도지수 1년 내 최고치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연준 회의에 관심 쏠리고 있죠.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비둘기파 면모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현재 유럽과 영국 증시가 매력적이다. 미국보다 더 저렴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제프리스가 메이시스 주가에 낙관한다는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무려 9.89% 올랐고요. 이날에도 이제 경기 순환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 골드만삭스 1.96%, JP모건 1.1%, 보잉 6.8% 올랐고요.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하락폭이 컸다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제 시티가 이날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 제조를 시작하면 시총이 3조 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0.76% 하락했고요. 네 이제 이날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들과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벤크 오브 아메리카의 랄프 프레서 이 전략, 그 국채금리 관련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이 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Now consider to be the single biggest threat for risk assets. 지금 위험 자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부양책 패키지가 이미 통과가 됐고 백신도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다른, a number of other key risks, 다른 그 큰 위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더 웨일스 얼라이언스의 로버트 콘조 CEO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I think the story is becoming very very clear in the tech sector. 기술주와 관련된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주 높은 이런 밸류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최저치보다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에서 많은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경기순환주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연준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